안녕하세요.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. 말을 좀 장화하게 하신다구요? 두서가 없이 말하신다구요? 또 클로징을 잘 못하신다구요? 이런 분들께 좋은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. 하루 완성 3분 스피치 짧고 굵고 임팩트 있게 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수업은 총 3부로 진행되는데요. 1부 시간에는 여러분의 내용을 좀 듣고 제가 원고를 짜드립니다. 내용을 만들어 드려요. 2부 시간에는 그 내용을 말하는 표현 방법 목소리, 말하는 스피치, 전달 방법을 좀 배울 거구요. 3부 시간에는 1, 2부에 배웠던 것을 종합해서 실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영업을 하신 분이나 강의를 하실 분들 또는 대인공포가 있어서 남들 앞에 발표를 잘 못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3분 임팩트 있게 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신청하세요.